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뉴스 글로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물론 똑같이 감사합니다만 특별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마치시고 오늘 뉴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많이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60, 70, 8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원로영화배우 윤정희 여사께서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카톡 등으로 너 알았어? 이런 뉴스 봤어? 하고 이미 카톡 등으로 소식을 공유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윤정희님의 별세 소식은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뉴스가 된 건 아닙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알려졌다가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그 결과가 사실로 확인되자 공식화된 겁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알츠하이머병을 알아오던 윤정희 씨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녀의 영화를 보셨을 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40대 이런 분들은 영화는 못 봤지만 윤정희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영화계의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정희님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녀에 대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첫 뉴스를 꾸미려고 합니다. 혹시요? 아 뭐야 나는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재미없어? 하시면서 나가시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는 한 줄짜리 기사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늘 첫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사실 워낙 옛날 영화라서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그나마 화질이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좀 봤습니다. 1980년 5월 31일 개봉한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신성일, 윤정희, 그리고 홍샘이. 당시에 영화는 밖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난 뒤에 필름을 갖고 들어와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영화 배우 그들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전문 성우들이 그 영상에다가 목소리를 입히는 그런 더빙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살짝 좀 웃음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뭐 그런 영화 기술 수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일단 옆에 놔두시고 잠깐 동안의 추억 빠지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1980년도 영화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영화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엄마와 동생 재선이 며칠째 멀리 바닷가로 여행 중이시다. 단촐한 네 식구에 두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집안이 텅 비고 허전하기만 하다. 이번 여행이 부디 허약한 엄마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한편 재선이에겐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아씨 작은 아씨한테서 온 편지예요. 얼마나 가정적이고 보기가 좋아요. 엄마? 아유, 또 물에 들어가니? 엄마는 수영을 못하니까 심심하겠지요.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걸. 갔다 올게요. 아, 시원하다. 자, 올라와자. 삼촌 벌써 나오세요? 문 속에 오래 있었더니 줄줄한걸. 자, 빨리 들어가지. 뭐 먹을 거 좀 없소? 네. 네. 자, 시작기도 안되고 뭐 해야지. 저 아이들은 참 정다워 보이는군요. 그렇군요. 아유, 다 큰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유,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지 뭡니까. 젊은이라는 것은 정말 부러워요. 여기 오신 후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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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점심을 그분과 함께 먹으면서 풍경화의 유파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 언니 지금 같아선 내 쪽에서 너무 그분에게 빠져들기 때문에 그 행복이 문득 깨져버릴 듯한 망상까지 하게 돼 아버지? 어? 재선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도 여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언제 온다는 얘기는 없고? 뭐 금주 안으로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버지 근데 재선이가요 남자 한 분을 알게 됐대요 엄마도 괜찮아 하신다니까 아마 상당한 사람인가 보죠? 남자를 알게 됐다 아버지 그리고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래 미안 미안 늦어서 정말 미안해 언제나 늦는걸 그래 상의할 일이란 뭔데?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 동해안 일대를 쭉 돌보려고 하는데 재희랑 몇몇 어울려서 말이야 고마워 근데 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 별장으로 휴양 가셨거든 그래서 집을 비울 수도 없고 또 일이 새로 생겼어 쟤네야 번역이야 역시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거지? 물론이지 난 그냥 내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그렇지만 돈도 생기고 공부도 되고 아주 좋아 일생 번역만 했으면 좋겠어 그건 그렇고 아이고 모처럼의 프랜이 깨지는걸 어떡한다? 네 기술 수준이나 영화 품질 같은 것을 평가할 필요 없이 그저 프랑스 칸르 영화제와 미국의 오스카 상을 휩쓴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계의 발판을 만드신 분의 화려했던 그때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감정이 특별하네요 네 고윤정희님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학구 영문학과 재학 중에 신인배우 오디션에서 12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1967년 영화 청춘극장 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해 대중상 영화제의 신인상 그리고 청룡영화제의 인기여우상 등을 받으면서 이락스타돔에 올랐습니다 이름에는 작품 안개라는 영화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정희씨는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많은 작품에 출원했습니다 60년대에는 문희 그리고 남정임 등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여는 것으로 평가되죠 주요 작품으로는 1968년도에 장군의 수염 1979년도에 신궁 1982년도에 저녁에 우는 새 1987년도에 위기의 여자 그리고 1994년도에 만무방 등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출연한 영화가 한국영상자료원 집계로만 봐도 280편에 달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음악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상 이력도 그만큼 화려합니다 1960년도에 대중상 그리고 청룡영화상 또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연기상 인기여우상 등을 20여 차례나 받았습니다 1994년 만무방이라는 영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1994년 만무방이라는 영화를 끝으로 한동안 스크린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윤정희씨는 2010년도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라는 영화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이 작품은 이제 배우로서의 마지막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 시에서 미자 역할을 했던 윤정희씨는 2011년 LA에서 LA 비평가협회 그리고 시네마닐라 국제영화제 등등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윤정희씨는 1973년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서 파리 제3대학에서 영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고 윤정희씨의 배우자는 잘 아시다시피 유명 피아니스트인 백건우씨가 있죠 백건우씨는 윤정희씨보다 2살 아래이십니다 올해 77살이시고요 그리고 백건우씨와는 1976년도에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자녀로는 올해 46살 된 백진희씨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아시죠 그런데 한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윤정희씨는 2017년 알차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 별세하기 전까지 남편인 백건우 그리고 딸 백진희씨와 함께 프랑스에 거주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알차이머병은 잘 아시는대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은 치매를 알차이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 딸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윤정희씨의 치매 투명 소식과 함께 그의 남편 백건우씨와 딸 백진희씨가 사실상 윤정희씨를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정희씨의 동생 측은 알차이머를 앓는 누나가 남편과 딸에게 방치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딸 백진희씨가 윤정희씨의 후견인으로 선정됐는데 이건 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를 놓고 진짜 백건우씨가 부인 윤정희씨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의구신구와 함께 또 오히려 반대로 윤씨의 동생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무슨 누나의 재산을 혹시라도 탐내는 건 아니냐 뭐 다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배치되는 두 가지 설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어찌됐든 윤씨의 동생은 윤정희씨의 딸 결국 윤씨의 동생에게는 조카가 되죠 윤정희씨의 딸 백진희씨가 엄마의 후견인이 되는 것은 그동안 방치시키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반발하면서 취소해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정희씨가 돌아가심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이 후견인 소송은 법적 결론 없이 결국은 위야무야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대상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화려했던 젊은 날을 뒤로 하고 그녀의 마지막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덜 외로우실까요 오늘 저희 댓글창을 이용해서요 그저 내가 쓴 댓글 누구 봐라 라고 누구 보라고 쓰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한번 기억해 본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가 기억하는 윤정희라는 제목 어떻습니까 오늘은요 댓글 제가 아예 제목을 미리 댓글 제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 송 앵커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것에 정말 감사하지만 오늘은 그런 말 혹시 안 쓰셔도 저의 수고했다 라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댓글 제목은요 내가 기억하는 윤정희라는 제목으로 댓글들 한번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댓글창 채우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댓글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이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뭐 자기 전화기에 그냥 넣으셔도 되구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외로워 보입니다 네 고 윤정희님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저렴한 소위 반값 계란을 밀수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이 밀수 뭐 금밀수 무슨 명품 샤넬 백 에르메스 백 밀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계란 밀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계란값이 폭등을 하고 상대적으로 국경만 넘으면 되는 멕시코나 캐나다도 좀 비싸지 않대요 특히 멕시코 같은 데가 워낙 싸니까 반값 계란을 밀수하려는 시도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세관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경검문소에서 압류된 계란과 닭은 그 전달에 비해서 10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조류인플레인자 유행이 겹치면서 계란 가격이 지금 치솟았는데요 그러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여오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불가 지수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12월에는 2배 이상 올랐고요 현재는 그보다도 더 오른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한판에 얼마다 원다전에 얼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계란값 좀 보려고 제가 어제 마켓에 가봤는데요 20개짜리 큰 한판이 18달러라고 써져 있더라구요 작년 같으면 작년 1년 전까지 안가도 그저 한 서너달 전 같으면 12불 정도 했을텐데 이게 그 사이에 50% 가량 폭등한 상태입니다 발표된 가격 비교도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계란 12개 한 다진에 지금 9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자동차로 1시간도 안걸리는 물론 국경 통과하려면 대기시간 이런게 있지만 그런거 빼구요 그냥 자동차로 간다면 자동차로 1시간 인접한 멕시코 티와나에서는 한 달 전에 2달러 50센트면 살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엘파소에서는 6달러인 이 계란이 인접한 멕시코 후아레스에 가면 3달러 아래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나도 주말이면 멕시코로 가서 계란을 싹쓸이해서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세관은 계란 밀반입 시 최고 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계란 밀수에는 말씀드린대로 최고 만달러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밀반입하는 거에는 3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몇 십불 세이브 해보자고 벌금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이 같은 밀수도 문제지만 계란은 미국으로의 반입이 사실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질병 감염 위험 등을 이루어 해서 날계란과 육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익힌 건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 밀수하다가 잡히면 고액의 벌금도 불게 되고 또 계란은 그대로 압수당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압수한 계란을 어떻게 할까요 네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 여하튼 폭등하는 계란값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계란을 원료로 만드는 거의 모든 식품과 특히 빵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계란이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는 금란입니다 금란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금란 여고라고 있었는데 그 금란 여고 교복이 예뻤었는데 그 금란이 그 금란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었죠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라는 초등학교에서 6살 1학년 아이가 자신의 교사에게 권총을 발사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6살 아이의 부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모는 사건 발생 전에 권총이 집에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였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날 엊그저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내놓은 성명에서 권총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으며 아이는 급성 장애를 앓고 있다 라고 갑자기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가족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가끔 봤습니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이 또 가해자의 가족이 지금 뭐 너무 어린 아이니까 가해자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불편합니다 가해 학생이라 그럴게요 또는 가해 아이 여하튼 가해 학생의 가족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는 모양새는 이번이 처음 봤습니다 이들은 번갈아서 아이의 수업에 동행을 하는 등 돌봄 계획을 쭉 이행하고 있었지만 학교에 따라가지 않게 된 첫 주에 이번 총격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겪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말 안 한다고 했겠죠 근데 뭐 급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권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또 회피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가장 싫어하는 인터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을 해명하는 내용은 열심히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래서 뭐 그 총이 어떤 경로로 6살 아이의 손에 들어갔고 또 그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학교까지 그 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물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상황은 아닙니다 라는 등등등으로 또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칫하면 기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겠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당신 대변인이냐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로서의 경각심까지 갖게 되는데 그럴 때는 기사를 아예 내버려지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생각이 많아야 하는게 뉴스 만드는 일이고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역시 많은 생각을 갖고 봐야 하는 것도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레알 뉴스는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시지 않도록 미리 제가 잘 잘 씹어서 표현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할게요 잘 씹어서 가 아니고 잘 제가 미리 되새김질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시 마시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가나요 네 아니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는게 아니라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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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바쁘시니까 뭐 다 일일이 뭐 착화 못하시겠지만 가끔은 문득 아 요즘 그나저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돼가 라는 생각 가끔 하시죠 나먹고 살기도 바빠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뉴스 지금 새로운 얘기가 몇개 왔기 때문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이렇습니다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서 이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조금 이제 자신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뭐 한 1년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죠 뭐 핵무기나 이런 것도 화학무기 뭐 생화학무기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지금까지의 전쟁의 추세를 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야 이거 완전히 밀어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방국가의 강력한 최첨단 탱크인 주력전차라고 불리우는 그게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국들이 전차를 제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지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서방 각국은 보유하고 있던 옛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옛 소련제 탱크 즉 구시대 탱크였습니다 최첨단 탱크가 서방국가에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서방국가는 또 그때 이제 러시아의 눈치를 좀 보느라 최첨단 사양을 갖춘 주력전차는 지원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예 러시아의 보복과 또 주변국으로의 확전 가능성 등등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달 들어서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최신식 전투형 장갑차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방어용 무기만을 지원한다는 기조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스트라이크 장갑차 90대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60대 지회방어 장갑차 50대 헌비 350대 등 탱크는 아니지만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전투차량 수백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도요 지금 이 구독자 가운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캐나다 사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구요 캐나다 도 병력 수송 장갑차 200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스웨덴도 40mm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장갑차 5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당신 내 있잖아 그 외에 서방 국가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최첨단 강력한 탱크 주력 전차 그걸 좀 달라고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징집한 예비군 30만명이 있는데 이들이 완전히 전력화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곧 그렇게 완전히 전력화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죠 그 전에 이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땅에서 몰아내려면 기동전의 주축이 될 최첨단 강력 전차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말고 지금 보낸 이런 거 갖고 좀 어떻게 해봐 빨리 좀 이겨봐 더 밀리면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줘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보복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 전쟁이 더 확산되면 세계적으로 큰 문제야 알았지? 라면서 최신 전차까지는 아니어도 기동성 있는 전투차량 여러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의껏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봐라는 그런 입장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입장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떤 공격력을 발휘해서 러시아를 축출하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또다시 밀리기 시작할지 세계전쟁으로 확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목해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일 미국이나 캐나다든지 지금까지 죽어도 땡큐인데 그거 말고 내가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 있잖아 최첨단 강력한 탱크 그걸 날다니까 또 요구를 할지 만일 그렇다면 미국이 그 요구에 응할지 또 아닐지 주목해야 될 사안이 그렇습니다 이 전쟁 오늘 내일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키워드는요 껄껄껄 입니다 이게 웃는 소리 껄껄껄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시나요 60대 이하 저희 세대만 저도 이제 얼마 안 나왔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집에 넷플릭스 가입해 놓고 미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등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난 그런거 몰라 난 몰라 뭐 난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한달에 제일 싼건 뭐 한 7불 비싼건 15불 20불짜리도 있지만 평균 그저 한 한달에 10불 정도 내구요 매일 새롭게 나오는 전세계의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자가 766만 명 증가하면서 작년 4분기니까 딱 세달이잖아요 10, 11, 12 그 세달 동안에 766만 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이 2억 3천몇 명을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에 갑자기 회원이 급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드라마 이 웬즈데이라는 것 그리고 영화 나이브스 아웃 그게 또 부제목도 있던데 그 글래스 어니언인가 그래요 그리고 해리 왕자 부부의 다큐멘터리 해리와 매관 등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한국 드라마는 없네요 옛날에 오징어 게임 인기 끌었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세달 동안 급증했던 작년에 10, 11, 12 이때는 한국 드라마가 크게 세계적으로 흥행한 그런 거는 없고 그 세달 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래도요 한국 드라마 아직 건제합니다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매일 1등 하겠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 올라와진 프로그램 가운데 영어가 아닌 언어의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이 지난해 작년에 1등 제일 많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해도 34편의 한국 영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갔으니까요 1등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말부터 넷플릭스 가입자가 갑자기 폭등하면서 얼마 전 넷플릭스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 대비 약 8% 상승했습니다 대단하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넷플릭스 주식 사놓을 걸 하시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껄 그겁니다 아 이렇게 했을 걸 아 저렇게 했을 걸 그거 살 걸 이거 팔 걸 뭐 등등등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껄껄 할 시간에요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알아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뉴스 보고 사지 마라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큰손들은 다 빠져나간 뒤입니다 어떨 때는요 큰손들이 뉴스에 나갈 만한 이슈를 만들어 놓고 막 이벤트를 해 놓고 언론 홍보를 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 놓고 주식이 오르면 순식간에 팔고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주가가 다시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뉴스에 사지 말고 뉴스에 팔아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뉴스에 자꾸 나오면 슬슬 이거 팔아야 되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뉴스에 자꾸 나오면 순진한 개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니까 주가가 살살 올라가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바로 다시 떨어질 테니까 오를 때 팔고 나가서 다시 뉴스가 끝난 지 한참 지나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 물론 안 계시겠지만 난 지금 송영커가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라고 생각이 드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투자는 신중히 책임감을 갖고 지금 껄껄껄 보너스 뉴스 껄껄껄 하다가 투자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투자 지나간 거에 다시 껄껄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뉴스에 살 생각하지 말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투자는 신중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끼로 제가 좀 많이 빠질라 그래요 오늘은 우리 왜 그 저 술 광고 할 때 그러잖아요 Drink responsibly 책임감을 갖고 마셔라 즉 감당 못하게 취하지 말고 특히 음주운전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뜻에서 TV에서 술 광고 끝날 때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사실은 뭐 보면 실컷 술 광고 다 해놓고 꼭 그 얘기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도 비슷한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Invest your money responsibly 당신의 돈을 책임감 있게 투자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팁 두 가지 드리면서 영상 끝으로 가려고 합니다 1번 주식 투자를 하려면 20개 이상의 주식을 골고루 사서 갖고 있어라 2번 최소 5년 이상 갖고 있어라 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뭐 껄껄껄 하지 맙시다 그리고 뉴스에 살 생각 말고 오히려 팔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이건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월가에서 순수한 투자자들에게 늘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누가 뭘 사서 얼마나 벌었니 뭐 어느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뛰었니 이런 얘기 듣고 그거 살걸 그거 팔걸 껄껄껄 하지 마시고요 20개 이상 회사 주식을 갖고 5년 이상 갖고 있어라 라는 말을 오히려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뉴스에 이은 마지막 코너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중간에 나가신 분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간 사람한테는 절대 말해주지 않기 그렇게 약속하고 전해드리는 특급 정보 참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하튼 앞서 영화배우 윤정희님이 몇 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고 나중에는 딸도 못 알아보셨다라는 얘기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원치 않는다면 두 가지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라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 생성이 어려워지면서 치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지중해식 식단을 자주 즐겨라 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를 매일 먹어라 또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하바드 대학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얼마 전 발표하면서 알려진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들만 알고 계세요 중간에 나가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 영상 끝에 다음 추천 영상이 딱 뜰 건데요 그때 올리브오일의 효능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짤짤은 저희 뉴스의 바다 정보의 바다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보의 바다 뉴스의 바다 뉴스는 정보의 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짤짤은 이 정보의 바다로의 항해를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신 반가운 얼굴들 모두 감사하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a